음악 세계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작물 중 하나인 이것 다산, 다복을 상징하는 이것 영양소가 풍부해 과일의 왕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이것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과일인 이것 이것은 과연 어떤 과일일까요? 뚜둥! 바로 포도입니다. 오늘은 화성시의 로컬푸드인 송산포도 이야기로 만나보실게요. 맛있는 송산포도 이야기는 미식화성의 참깨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미식화성의 주전자 김정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화성시의 로컬푸드 중 하나인 송산포도 이야기인데요. 포도는 BC 6000년경 이집트의 문명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 등에 의해 유럽으로 전파된 포도이죠. 중세기 기독교 문명 성찬의식에서 포도주가 사용됨에 따라 중흥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하네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재배된 과일인 포도, 21세기 현재까지 사랑받는 과일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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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깨 비가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깨님, 우리 이번에 화성시의 다양한 축제가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인 송산포도 축제 이야기, 어떤 축제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화성 송산포도 축제는 포도를 주제로 한 지역 축제거든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공평항 1원에서 매월 9월에 열립니다. 와, 그렇군요. 송산의 포도는 유난히 당도도 높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럼 그 축제에 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하성 송산포도 축제는 지역 농가의 포도 판매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어요. 3년 전부터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동탄호수공원에서 판매 행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직접 그 장소 공평항 쪽으로만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3년 전부터 판매 행사를 동탄호수공원 쪽에서도 하고 있었다고요? 네, 저희 화성이 서쪽으로 길게 돼 있으니까 약간 편의를 봐주신 것 같아요. 아, 또 그 방법이 있었군요. 저는 축제에 못 가면 또 거기에서 직접 구매하는 재미도 있고 또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있어서 좀 샀으면 했던 게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못 샀을 때는. 그런데 다양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참 좋네요. 네. 축제에서는 포도를 주제로 하지만 다양한 체험과 공연, 전시도 진행돼요. 어, 그래요? 저는 늘 가서 포도만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체험과 공연도, 전시도 함께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 다양한 체험들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대표적으로 포도 따기 체험, 포도 밝기 체험, 포도 와인 만들기 체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도 운영되고 있어요. 네,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 이렇게 다양한 체험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 다양한 축제 안에 다양한 먹거리, 체험거리, 놀거리,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없이 좋은 축제네요. 네, 체험 잊지 마세요. 네,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포도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깨님? 네, 송산 포도의 특별함 다섯 가지나 됩니다. 우와. 첫 번째, 송산 포도는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송산 포도는 다양한 품종으로 재배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캠벨얼리, 머루포도, 블랙 사파이어, 사인 머스켓이 있어요. 세 번째는 풍부한 일조량과 토양에서 재배되어 맛과 향이 좋아요. 네 번째는 최신 재배 기술과 시설로 재배되어 품질과 생산성도 높아요. 마지막으로 포도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포도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송산 포도만의 특별함, 무엇보다 품질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과 정말 환경도 화성이 포도가 잘 자랄 수 있을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 그래서 맛이 좋았군요. 네, 근데 참깨님이 지금 소개해 준 품종도 들어보니까 참 다양하네요. 무엇보다도 송산 포도가 맛있는 이유, 이유가 있었군요. 이렇게 참깨님의 송산 포도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이 축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요. 송산 포도의 축제에서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일 즐기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일찍 오셔야 돼요. 너무 많은 체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셔야 되거든요. 소풍 오신다 생각하시고 돗자리, 도시락 등 챙겨서 그대진 곳에 자리를 맞고 나서 다음과 함께 즐기시면 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포도밝기 체험으로 먼저 뛰어가세요. 아, 포도밝기요? 네,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새로운 경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하, 저는 포도 따기는 체험해봤는데 밟기는 안 해봤는데 오, 이거 괜찮겠는데요? 네네, 포도 따기 체험은 농장에서 가서 직접 수확하는 거거든요. 그 인기도 많지만 포도밝기 체험은 또 다른 체험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포도 따기는 이제 따면서 하나씩 먹어보는 재미도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밝기는 촉감과 이걸 함께 느껴볼 수 있고 이거 진짜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그러면 이 포도 따기 체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함께할 수 있잖아요. 가족과 모두 함께하는 거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특히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네네. 풍선 푸스나 페이스 페인팅이에요. 오, 그건 우리도 좋아해요. 어른들은 근데 안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대기줄이 많아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내 얼굴에 하아난 나비나 꽃그림이 그려지니까 아이들에 양보하세요. 맞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진짜 근데 좀 참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듯 세대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송산포도 축제입니다. 그중에 뭐니뭐니 해도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뭘까요? 먹거리! 네, 맞습니다. 먹거리일 텐데요. 송산포도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우리 참깨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송산포도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로 맛도 볼 수 있는 시식 코너가 있어요. 와인이나 포도 아이스크림이나 인절미 등 다양한 먹거리 코너가 있으니까 맛도 보세요. 네, 또 갑자기 또 먹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너무 한꺼번에 와인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화성 송산포도 축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더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네요. 이제 올해 건 지났으니까 내년을 위해서 좀 체크하고 기다려봐야겠어요. 네, 네. 그리고 개막식 끝나고 나면 연예인의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내년은 꼭꼭 놀러오세요. 네, 우리 아이들 꼭 챙겨야겠어요. 함께 가도록. 아, 참깨님. 우리 송산포도 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이쯤에서 한번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해요. 혹시 송산포도에 대한 축제를 좀 참여했거나 아니면 또 그걸 통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 제가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포도축제 즐기려고 또 그 옆에 궁평리 어촌체형 휴양마을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망둥이 낚시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너무 차가 밀려서 아이들이 가자고 가자고 포도축제는 아니고 망둥이 낚시부터 하자고 해가지고 꼭 일찍 출발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망둥이 축제 또 잘 하셨나요? 낚시? 아, 아니요. 뭐 울고불고 해가지고 그냥 돌렸던 슬픈 네, 슬픈 에피소드가 있으셨군요. 네,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네.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또 오히려 하지 못하고 아이들하고는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었던 꼭 한번 참석을 해볼 수 있는 아이들, 엄마, 아빠도 만족할 수 있는 축제 꼭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주존자님은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시나요? 저 있지요. 아, 뭔가요. 뭔가요. 궁금해요. 아니, 저희 가족은 그 포도즙, 그 다음에 포도원액으로 한 이런 음료를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송산포도축제를 이제 알게 되고 첫 저희가 참여했을 때 그 원액을 판매를 해서 저희가 사서 이제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맛이 너무 궁금하니까 딱 한 모금만 먹어보자고 이제 그걸 딴 거예요. 아, 안 돼. 네. 근데 진짜 너무 맛있고 그 맛이 뭐 어떻게 뭐지? 주스나 그런 맛도 하고도 좀 다르고 고급지면서도 굉장히 그 농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서 원액만 정말 잘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모금씩 한 모금씩 먹었던 게 저희는 그걸 가지고 12월 크리스마스 때 가족 모임 때 이제 먹으려고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딱 한 병만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먹어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 아, 어떡해요. 그 자리에서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푼 이야기, 크리스마스 때는 없었다는 거. 아, 너무 맛있으니까 다음에는 두 병. 아,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참여할 때 첫 수확으로 딴 그 포도로 만든 그 화성, 송산 포도여야만 합니다. 그걸로 짠 그리고 그걸로 착집한 그 원액을 저희가 이제는 좀 넉넉하게 구입을 해서 선물을 좀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먹을 것과 또 크리스마스 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좀 구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보면 또 다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네. 저도 꼭 한번 가서 준비해 놔야겠네요. 크리스마스 때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하고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좀 시큼하거나 좀 이런 신맛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음, 너무 기대돼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화성의 로컬푸드의 송산 포도 이야기를 이렇게 맛깔스럽게 소개해 준 우리 참깨님. 우리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떤 또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축제에 하성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분들이 하성 송산 포도 축제와 먹거리를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참깨님의 사랑스러운 이 소개에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참깨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벌써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이야기로 우리 각자가 다녀온 이야기로 또 찾아와서 이야기 나누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화성의 로컬푸드인 송산 포도 이야기 어떠셨나요? 포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기능성 과실로 많은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분과 당분 함량이 높고 풍부해서 유기산, 비타민, 다양한 무기질을 합류하고 있는 아주 좋은 과일이죠. 화성의 특별함을 담은 로컬푸드, 송산 포도로 맛있고 건강한 생활 누리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미식화성의 참깨비가 나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주전자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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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